이게 재밌네요, 생각보다. 진짜 잘 그린다고 그래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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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멤버들 표정 보면 정말 지금 재밌습니다. 조개칼 뭘까? 아! 글로벌 3? 아! 맞아! 아! 맞아! 아! 맞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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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은 인터스텔랑? 저... 네, 웃었어. 오! 오, 진짜 웃긴다! 오, 진짜 웃긴다! 아까 하면서 스튜디오에서 맛있는 냄새가 되게 나는 거 같더라고요. 진짜 맛있는 냄새야. 저 셔츠키 직접 만드셨어요, 선생님. 따뜻해, 따뜻해. 제가 게임을 이기지 않았는데 제가 배고프네요. 천천히 숟가락 이랑 드세요 맛있어, 어때요?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저번 투어 때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었거든요?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계속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계속